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손태진 씨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바로 MC 김신영 씨의 건강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손태진 씨가 김신영 씨의 자리를 대신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태진 씨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제작진 역시 그를 기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현무 씨는 손태진 씨가 김신영 씨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체 발표는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손태진 씨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과 손태진 씨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는 황금 마이크를 들고 김신영 씨의 후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참여는 손태진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일동 우디스에서는 하이면 프로틴 밸런스의 새로운 TVCF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건강식품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손태진 씨의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태진 씨의 활동은 그의 팬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다양한 모습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